20대 대통령이 누가 될지 내일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? 지난 19대 대선 때는 투표 종료 2시간 반 뒤인 밤 10시 반쯤 당선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. 이번에는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았고 확진자 투표 시간도 따로 있어서 다음 날 새벽에나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다혜 기자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개표소로 곧바로 옮겨 개표를 시작합니다. 하지만 투표소에 확진자들이 몰리면 투표 완료 시점이 늦어질 수 있는데 그럴 경우 개표 시작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한 사전 투표는 봉투째 관할 개표소로 옮겨지는데요. 이 봉투를 열어서 일일이 투표지를 꺼내야 하는 만큼 개표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.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에 투표 시간 연장까지 더해져 당선인 윤곽은 지난 대선 때보다 2, 3시간 늦어진 모레 오전 1시 반 전후에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. 최종 개표 완료 시점은 모레 오전 6시쯤이 될 전망입니다. 사전 투표자 수가 많았고 아마 본 투표율도 조금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예상 시간보다는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됐던 공식 선거운동은 오늘 자정에 끝납니다.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확성기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은 오늘 오후 9시 이후 금지됩니다.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.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.